다이빙 제가 지금 다이빙하러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 꺼다오 주변에 다이빙 스팟이 몰려있어서 이 꺼다오는 다이빙 성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빙하러 오는구나, 여기. 엄청 대단하네요. 잠깐만, 저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와우! 물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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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끝, 끝, 끝. 카메라 보고 있어요? 네.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갈까요? 우와, 긴장됩니다. 하갈. 되게 투명해요. 진짜 투명하다. 물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스쿠버 다이빙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요하고. 고요하고. 생선똥스. 너무 예뻐, 미모 같아, 미모.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고요하고. 아, 고요하고. 여러분, 여기 말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대요. 마른 사람. 마른 사람. 마른 사람. 어디야. 오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짜자잔! 드디어 제가 전스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쁜 경치를 보여드리려고 드론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짜자잔! 잘한다! 자, 프레야, 수많은! 갔어! 진짜 아름답다! 여기가 거다우에서 가장 예쁜 전망대입니다! 약간 밀림 같은 느낌 우와!